이번 역은 이메, 이메역입니다. 내리신 분은 왼쪽입니다. 수호인 분당선으로 가라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. 척추관절을 제대로 치료하는 바른세상병원 야타 바른세상병원으로 가실 분은 이번 역에서 환승하시기 바랍니다. 이 stop is Yene, Yene. 이 station number is K411. 이 doors are on your left. You can transfer to the Siwin-Bundang line.